롯데 시티 호텔 명동은 서울시내 비즈니스와 쇼핑의 중심지인 명동과 서울의 오아시스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객실 특화형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27층 규모의 탁 트인 전방과 430여개의 객실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로 여행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롯데 시티 호텔 명동은 스마트 TV와 개인 근무, 욕실 용품이 기본 제공되며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각 객실마다 초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스위트룸 스위트룸은 5성급 호텔급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으로 특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슈페리어룸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위한 최신 설비를 갖춘 맞춤형 객실로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씨카페 27층에 위치한 뷔페 레스토랑 씨카페는 트렌디한 메뉴와 신선한 재료로 고객의 미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로잡을 것입니다. 롯데시티 호텔 명동의 미팅룸과 비즈니스 코너는 모던한 인테리어로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였고, 각종 사무기기와 무료 인터넷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숙객 전용 휴게 공간인 라운지와 실내 피트니스 센터, 장기 투숙객을 위한 코인 세탁실까지 고객을 위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워진 롯데시티 호텔 명동에서 품격 있는 휴식과 함께 롯데호텔의 자부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